들어왔기 드디어 돌아왔노라 태추어 마을에! 3시간에 빡조하고 배그하실 거다에 제 손목을 걸겠습니다. 안돼 여러분들 손목을 그럼 어떡해요. 못하시는 분들은 13시간 안에 깬다고요? 저는 한 13분이면 깨겠는데요?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불인이라고 합니다. 오늘 게임하러 봐야 겟팅어버리시라는 게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하길래 저도 한번 해보러 해보려고 왔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가볍게 13분 정도면 깰 것 같아요. 진짜 위까... 아이씨 아아이 진짜 지금 위까지 붙으라고 이는 씬만 존나 세네요 진짜 씨 아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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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악 가볍게 13분 정도면 깰거 같아요. 이럴 게임을 주로 침착하게 해야하대 안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하아오 아아오 어디 같은 게임 한둑 I am not dead. I did not die. Mary Fry. C-. ayy!!! idiii!! 이 맵을 청소해야지! 깨끼채 해주겠습니다 손님! 언제든지 친절하게 청소해주는 프린서비스! 언제든지 맡겨주세요! 모든 맵을 청소해드립니다 아이유님 저를 저의 화를 진짜 시켜주세요 아이유님 좀만 더 있으면 제일 비싼 키보드를 부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3분이면 깨겠는데요? 음 내가 내일 3시간만에 못 깨면 뭐든지 코스프레 하나 하겠습니다 코스프레는 그때 가서 정하고 뭘 할지 그때 가서 정하고 아 내가 이거 내기할때는 내가 무조건 지키는거 알죠? 아 1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한 대눈 줄 알면서 왜그랬을까 한 대눈 줄 알면서 왜그랬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